아, 팔에 문신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아이고, 팔을 거둘 수가 없어서 미안해요 어, 하, 이거는 정말로 뭘 걷고 걷기는 이 사람아 자,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침울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나이대였어요 여러분들 나이대인데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탤게요 제가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번 그었어요 한 번 그었고 약도 먹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아,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어렸을 때 살기 싫었어요 본인들 나이대였을 거야 근데 계기가 제가 이제 19살, 20살 넘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좀 많이 나아졌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거든요 나는 아,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뭔가 처음으로 뭔가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뭔가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였네요 여기다가 그때 당시 뭐였더라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영어인데 I want to know myself라고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싶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거든 내가 좀 뭔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긴 한데 좀 많이 우울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렇게 하나 했고 그리고 여기는 동클마일 벌처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나의 행복한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즐기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저한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안 계셨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신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둘 다 저한테 인생 저하명이고 문신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